첫 번째 종목은요. 코엔텍 종목입니다. 코엔텍. 저는 인류의 가장 큰 직면을 종목이 금융점 상승인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환경 폐기물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 일행 마스크 쓰거든요. 저도. 그러니까 이 엄청난 폐기물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거.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종목은 결국은 long term 상으로는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. 코엔텍은 울산 지역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현대자동처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. 영업이 한 250억에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. 배당 수익률이 좋습니다. 배당 메리트도 있습니다. 종목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모아가면 거의 충분히 수익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매수가는 8600원에 제시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8600원이면 5.9% 정도 배당 수익이니까 배당 6%짜리가 별로 없잖아요. 물론 이게 전년 대비 기준이니까 5% 넘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훨씬 낫죠. 목표가 9200원, 손주의가 8000원 이렇게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디바이스 ING라는 종목이에요. 디바이스 ING. 좀 발음이 어렵네요. 그렇죠? 디바이스 ING라는 종목도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습니다.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대규모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규모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.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현재 주가 기준은 약 2.1% 정도 됩니다. 저는 이제 2% 이상 정말 좋은 종목들 빨리 리스트업 해가지고 지금 주가 하락할 때 보셔도 된다라고 봐요. 배당이 답일 수 있어요. 그렇죠?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받는 거예요. 제가 저번에 KTNG 하락할 때 고려한 하락할 때 딱 배당 때문에 올라오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두 종목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. 정말 이런 주옥 같은 종목들을 어떻게 검색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.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. 다시 한번 매수가 29,000원, 목표가 36,000원, 손재가 25,000원입니다.